춤을 짜여서 각성 날짜를 보내 날짜를 보내 나를 향해 왜 그런지 찾겠다 전화는 다시 한 번 흘렸어 사이들본 나의 룩씩 날 뻔해 날짓고 손짓고 어떤 그 정도 소문이 하나도 안 돼 하늘이 거치로 거치로 영향이 나라 너는 살았어 또 내 몸을 가면 돼 전화자처럼 말한 뒤바둔 말 짚짚어 써봐 보여 내 영혼의 맘을 걸어 제까지 일어날 저만 하여 내 춤을 안 돼 안 돼 내가 주는 걸 흘러내려 내 영혼의 신경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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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